4월 1일 탭스 기출문제 청해 전 문항 상세설 강의입니다. 강 문항별로 질문 내용, 점각과 헷갈린 오답의 근거, 빈출 단어와 수거들을 정리해드릴 거고요. 이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 점수 때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 배점 또한 표시해드릴 겁니다. 이번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탭스 시험의 최신 출제 경향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문항이 많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바로바로 넘어갈 겁니다. 어디까지만 저희 연구진의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은 감안해 주시고요. 바로 파트 1 1번 Dinner Together 저녁 같이 먹을래? 라는 질문에 Let's try Thai 그래 그 태국 식당 가보자가 정답이었고요. 2번 Look over presentation 내 발표 좀 검토해 줄래? 라는 부탁에 Happy to 응 좋지? 가 정답이었고요. 3번 Massage without appointment 예약 안 했는데 마사지 받을 수 있어? 라는 질문에 Afraid don't take walk-ins 미안 우린 예약 없는 방문 안 받아? 가 정답이었고요. Without appointment가 walk-ins로 돌려만은 선택이었죠. 헷갈린 오답으로는 Sure, you can book in advance. 물론이지 미리 예약 가능해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물론이다 라는 거는 예약 안 해도 마사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뒤에 미리 예약 가능하다? 앞뒤 모순 낚시였죠. In advance 빈출 수거고 Appointment 빈출 단어였습니다. 4번 Book store in this building 이 빌딩에 서점 있어? 라는 질문에 On third floor 응 3층에 있어? 가 정답이었고요. 5번 Things highly of 그 의사 환자들은 전부 그 의사를 좋게 평가하더라? 라는 대사에 Skillful friendly 응 실력 좋고 친절하니까? 가 정답이었고요. Highly 빈출 단어죠. 6번 How long to campus? 학교 캠퍼스까지 얼마나 걸려? 라는 질문에 Depends on weather 걸어가는지 운전하는지에 달렸지? 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린 노답으로는 About 9am if we leave now 지금 출발하면 9시쯤 도착할 거야?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가는 데 걸리는 소요 시간을 물어봤는데 특정 시점으로 답변했죠. 시점 낚시였습니다. Depends on 빈출 수거죠. 7번 Wish take part 아 걔가 이제 팀플 본인 역할을 좀 했으면? 이런 대사에 Pull wait 그치 자기 역할 할 때 됐지? 가 정답이었고요. Take part 가 pull wait으로 돌려놓은 선지였죠. 헷갈린 노답으로는 Definitely carrying the team 아 걔가 확실히 팀 캐리 중이지?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완전 정반대의 내용이었죠. Definitely 빈출 단어였습니다. 8번 I strained close to 컴퓨터에 너무 가까이 앉아있어서 너 눈 다 충혈됐어? 라는 대사에 Screen looks blurry from far 근데 멀리서 보면 화면이 너무 흐릿해? 가 정답이었고요. Strained 빈출 단어죠. 9번 Having lived fluent 너 서울 오래 살았으니까 한국말 잘하겠다. 라는 대사에 Enough to get by 음 뭐 그냥 일상생활 할 정도? 가 정답이었고요. Get by 빈출 수거죠. 10번 Financial responsibility Keep paying up debts 너가 동생 빚 계속 갚아주면 걔는 경제적 책임을 절대 못 배울 거야. 라는 대사에 Stop bailing out 그래 이제 그만 구제해줘야겠어. 가 정답이었고요. Paying off debts가 bailing out으로 돌려만한 선지였죠. 헷갈린 노답으로는 The first and last time 이번이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라는 선지 나왔는데 Keep paying off 계속 갚아준다고 언급됐기 때문에 처음이 아니죠. 그래서 오답이었습니다. Pay off 빈출 수거고 Responsibility 빈출 단어죠. 계속해서 파트 2 11번 Genuine expensive 너 가죽잡해 진짜면 진짜 비쌌겠다. 라는 대사에 But second hand 아 사실 중고로 샀어. 가 정답이었고요. Genuine 빈출 단어죠. 12번 Shop regret cheap 아 차 또 고장 나서 수리 맡겼다. 너무 싼 거 산 걸 후회한다. 라는 대사에 Get what you pay for 싼 게 비지 떡인 거봐. 가 정답이었고요. 13번 Party come 다음 주 토요일에 뭐해? 친구 송별에 있는데. 라는 대사에 Count me in 응 나도 갈게. 가 정답이었고요. Come in count me in으로 돌려만한 선지였죠. 14번 Light bulbs out 전구 나갔는데 다 떨어져서 못 가는 중이다. 라는 대사에 Order more 그럼 더 주문해야겠네. 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린 오답으로는 I knew there were some spares 여분이 있을 줄 알았어. 라는 대사가 나왔는데 여분이 없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Spare 빈출 단어죠. 15번 Should come back later 아직 앞사람 인터뷰 중이면 좀 이따가 다시 올까? 라는 질문에 More than welcome to wait here 여기서 기다려도 매우 괜찮다. 가 정답이었고요. 16번 Instruction intricate 아니 이 장난감 설명서를 봐도 매우 복잡하네. 라는 대사에 You're telling me complex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네. 라는 맞장구 치는 대사가 정답이었고요. Intricate 이 complex 로 돌려만한 선지였죠. 헷갈린 오답으로는 Then let's check the manual 그럼 설명서 확인해보자.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이미 설명서를 확인해봐도 복잡하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Instruction intricate complex manual 빈출 단어였고요. 17번 Critics rave 영화 별로던데 평론가들은 매우 호평하더라. 라는 대사에 Not always match 평론가 대중 반응은 엇갈릴 때가 많지가 정답이었고요. Critics rave match 빈출 단어였습니다. 18번 Swept manage to find 내가 바빠서 너 도움 못 줘서 미안 나 대신 딴 사람 찾았어? 라는 질문에 Buckle up and buy myself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스스로 했어? 가 정답이었고요. Sweeping manage 빈출 단어였죠. 19번 Close from start to end 어제 경기 못 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막상막하였어. 라는 대사에 Nail vital 그러니까 완전 조마조마 했다며? 가 정답이었고요. Close from start to end 가 Nail vital로 돌려만한 선지였죠. 20번 Blame presentation Product from the get go 내 발표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제품 자체가 별로여서 고객들이 맘에 안들어 한 거다. 라는 대사에 Pitch made all the difference 좋은 발표가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었어. 가 정답이었고요. Blame present 빈출 단어였죠. 계속해서 파트 3 메인 21번 Left handed in 식당에 가방 놓고 왔는데 다행히 보관 중이다. 라는 대화가 나왔고요. Check if his bag 식당이 가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린 노답으로는 Give notice report 습득한 불신부를 알리기 위해 전화했다.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본인이 어떤 불신부를 찾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입장이었기 때문에 입장 낚시였습니다. Hand in 빈출 수거고 Notice 빈출 전화죠. 22번 Upgrade equipment Priority 지금 그 인력 추가 채용보다는 장비 투자가 더 시급하다. 라는 대화 내용이 나왔고요. Point out area Most in need of investment 투자가 가장 필요한 영역 제시가 정답이었습니다. Priority가 most in need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Point out 빈출 수거고 Equipment Priority Investment 빈출 전화했습니다. 23번 Public service spending cuts 정부 지출 삭감 후에 공공 서비스들 망해가는 중이다. 환경 미화가 안 돼서 거리에 쓰레기가 가득하다. 시민들이 시위 예정이라고 들었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Negative effects 정부 지출 삭감의 부정적인 영향이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린 노답으로는 Public reaction to spending cuts 정부 지출 삭감에 대한 대중 반응이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맞는 말이고 실제로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시위 예정이라는 마지막 대사만 포괄하는 선지였기 때문에 언급된 디테일 낚시였습니다. Public 빈출 전화죠. 계속해서 코렉트 24번 Test pushback absent 시험 미뤄졌는데 여자가 지난 수업 결석해서 몰랐다. Multiple choice 기간이 늘어난 만큼 시험 유형이 객관식에서 에세이로 변경됐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Not attend last 여자는 지난 수업에 결석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Absent가 not attend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헷갈린 노답으로는 Test form change to multiple choice 시험 유형이 객관식으로 변경됐다. 란 선지가 나왔는데 이건 완전 반대 내용이죠. 그냥 같은 단어 낚시였습니다. Pushback 빈출 수거고 Attend 빈출 단어죠. 25번 폰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다. Charger 충전기 여러 개 시도해봤는데 다 똑같은 걸 보니까 충전기 문제는 아니었다. Uninstall apps 초반에는 불필요한 앱들 몇 개 지워서 해결됐는데 이젠 더 이상 안 된다. 아무래도 배터리 자체를 교체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Initially 맨 처음 시도한 방법을 물어보는 구체적 커렉트 질문에 Remove 사용하지 않는 앱 지우기가 정답이었습니다. Uninstall이 Remove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Charge Initial 빈출 단어죠. 26번 헬스장 수원 본점 냅두고 서울 지점 폐업할 예정이다. Barely break even 적자는 아닌데 비용이 너무 많아서 거의 본전 또또또라서 그냥 폐업하기로 했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Cost 서울 지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린 오답으로는 Loss 적자가 계속 발생 중이다.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적자는 아니고 본전이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27번 Promotion 승진 축하한다. Longer value 딴에 A가 더 회사에 오래 다니긴 했지만 너가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해서 충분히 승진할 만 했다. Manager 1년 뒤에 어떤 B라는 팀장이 은퇴한다는데 A임 이제 팀장 자리를 목표로 해야겠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Managerial position 이번에 승진한 직책은 팀장이 아니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린 오답으로는 Promotion followed by retirement 여자가 승진한 후에 B 팀장이 은퇴했다.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B 팀장은 1년 후에 은퇴장이라고 언급됐기 때문에 시점 낚시였습니다. Promote Value Manage Aim Retirement 빈출을 나왔고요. 28번 인테리어 너가 추천해준 업체 쓸 걸 후회 중이다. Timeline derail 지금 업체는 딴 일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계속 그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빡쳐가지고 비용 일부만 지불했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현재 업체는 다른 일 때문에 초기 일정을 못 맞췄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린 오답으로는 Delay Initial Onset 현재 업체가 딴 일 때문에 프로젝트 착수가 늦어졌다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착수가 늘어난 건 아니고 그 진행 기간이 늘어났다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도 시점 낚시이었습니다. Delay Initial Onset 빈출을 나왔고요. 계속해서 인퍼 29번 Minimalism 집이 좁아져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기로 했다. Brutious Reading Habits 근데 너 독서 강의인데 어떡하냐 했더니 Digital 일부 최애 책 빼고 전부 디지털로 전환할 거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Reduce Physical Books 종이책을 줄일 예정이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린 오답으로는 Transition Entirely to Digital 모든 책을 디지털로 전환한다라는 선지 나왔는데 모든 책이 아니라 일부 최애 책을 제외한다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Minimum Habit Reduce Physical Transit Entire 빈출 단어였고요. 다음 30번 주식 시장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Maximize Gains High Risk 주식들에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거다. 라고 했더니 남자가 Turn 나 당한 거 기억하지 시장 상황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Stock Market Trending Upward 현재 주식 시장은 상승 추세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해야겠다라는 지점과 상황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두 지점에서 아 그러면은 지금은 어쨌든 긍정적인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 중이구나. 라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어야 했고요. Given Main Stock Trends 빈출 전화였습니다. 다음 파트 4 Main 31번 Maximize Protective Benefit 선크림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미리 자주 그리고 구석구석 발라야 된다. 이런 팁이 나왔고요. Proper Sunscreen Application 적절한 선크림 바르는 법 설명이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린 노답으로는 Advise to apply more frequently 더 자주 바르도록 조언한다.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자주 바르라는 건 언급된 팁 두 개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언급된 디테일 낙시였습니다. Benefit Proper Application Advise Frequently 전부 빈출 전화였고요. 다음 32번 Allie가 과거에는 인종차별이랑 정치 성향 등으로 욕 많이 먹었었는데 Reputation Cemented 사회 인식이 바뀌고 현재 명성이 굳어지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Renown Today Then Prime Days 전성기보다 현재 더 명성이 있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Reputation Cemented 가 Renown으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헷갈린 노답으로는 Technique Better Than Initial Matches 현재 그 격투기 기술이 신인 시절보다 좋다.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지금 격투기 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고요. 단지 그냥 사회적 이미지가 좋아졌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Reputation Renown Prime Initial Match 빈출 전화였고요. 계속해서 Correct 33번 Preference Diet Recipe Personalize 취향 입력하면 맞춤형 재료와 레시피를 집 앞으로 보내준다. 라는 광고 글이 나왔고요. Milk Kit Delivery 밀키트 배달 서비스가 정답이었습니다. Preferred Diet 빈출 전화였고요. 34번 Vandalism 고대 이집트 조각상에 코가 없는 거는 기물 파손 때문이다. 코를 부수면 조각상 안에 영혼이 숨을 못 쉰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행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Deliberately Destroyed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파괴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Vandalism이 Deliberately Destroyed 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Vandalism Destroyed 빈출 전화였습니다. 35번 어떤 시장의 재선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보수는 50 몇 프로가 재선에 창설화는데 진보는 76%가 반대했다. 그리고 중도도 67% 반대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Liberals 진보가 몇 프로 반대했냐 라는 질문에 76%가 정답이었습니다. Liberal 벤출러라고요. 그 다음 임퍼 36번 Overdraft Protection Insufficient Balance 잔액 없어도 이체 가능한 어떤 은행 서비스가 있는데 Obvious Who Benefits 엄청난 고액 수수료를 봤을 때 실제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는 뻔하다. Automatically 심지어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 가입되다 보니까 이 유저들은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Harmful to people Supposed to help 이 서비스가 도와야 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Be Supposed to 빈출 수거고 Sufficient Benefit 빈출을 안 하죠. 계속해서 파트 5 첫 번째 질문에는 번식 방식이 특이한 나무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Major Factor Fire 불이나 열에 촉발돼서 씨를 뿌리게 되는데 Encapsulated 만약에 그 씨를 놓치면 이 씨앗이 고음악으로 감싸져서 그냥 보관된다. Takes Decade 그렇게 10년 넘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가 다음 어떤 주위에 열이 발생했을 때 또 번식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37번 Major Trigger 이 나무 번식의 주요 트리거를 물어보는 질문은 Extreme Heat 고열이 정답이었고요. 38번 What Happens Delayed 번식이 밀리면 어떻게 되냐 라는 질문은 Wait for Next Cycle 다음 기회까지 기다린다가 정답이었습니다. Major Factor Decade Extreme Delayed 빈출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에는 Repavement Patch Worn Out 어떤 도로가 재포장 되자마자 바로 해졌다. Substandard Material 싸구려 원재료가 어떤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사실 이 원재료는 이전에도 쓰였는데 딱히 문제가 없었다. Frozen 아마 추운 날씨에 강행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전문가들은 추측 중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39번 메인 문제는 Reasons for deterioration of recently paid 최근 포장된 도로에 망가진 이유가 정답이었고요. Hatch Worn Out 이 디토리어레이션으로 돌려만한 선제였죠. 40번 인퍼 문제는 Paved in unsuitable weather 부적절한 날씨에 포장됐다가 전답이었습니다. Frozen 이 unsuitable weather 로 돌려만한 선제였고요. Wear Out 빈출 수거고 Standard Material 빈출 단어였습니다. 청의 전 문항 살펴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각 점수대별 필수 문항들 마치기 위해서 점수대별 공부법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하시길 권장해드리고요. 오늘 다뤄본 유형별 낚시 패턴과 그에 따른 프리법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만큼만 선별된 빈출 단어 내 점수대가 가장 취약한 문장구조 학습까지 편하게 맞춤형으로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후에 정답 확인 총평 그리고 전 문항 상사 해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모두들 탭스 공부 효율적으로 하셔서 한 번의 목표 점수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